폭발할 것 같아. 그게 두 글자로 뭐야. 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 되게 화날 것 같아. 왜 이게 물이 이렇게 뿜어 닿는 게 악글자 뭐야? 돈수? 그래, 분노수. 이게 절에 가면은 돌로 만든 건데 이게 3층 뭣도 있고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면은 두 개 있어, 이게. 10원짜리 동전. 다, 다 붙어. 이게 왜 아빠 쪄, 쪄 먹기도 하고 아빠 저번에 회도 먹었잖아. 냄새나서 못 먹는 거야.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노란. 철새? 아니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 그 메미인데? 아니, 아니 메미 말고 모래먼지. 환상.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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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여자분인데 이게 이산, 임금 같은 존재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 근데 그거 아래채 가지고 일본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살 시켰어. 죽였어. 자고 있는데. 네 글자, 여자가 임금이야. 이 년은? 아니, 아니 저기다. 덕혜홍주? 아니, 네 글자. 네 글자가 뭐? 일본이 그 여자가 작전 탔잖아. 명성형우. 아, 몇 개입니까? 일곱 개. 연애 편기나 맞췄어도. 연애 편기나 맞췄어도. 연애 편기냐. 연애 편의. 연애 편의. 아, 잘했어요. 아버지님이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전혀 없으니까. 이거 써봤어야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예, 은세야. 은세 형 오늘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빈업! 예! 미디미 화이트. 미디미 아빠래. 아, 미디미 아빠래. 네? 뭐? 말을 천천히 해야지 더 빨리 맞힐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래요, 흥분하지 말래요. 아, 시호 군이 저번에 뭐라고 불렀어요? 미디미 아빠. 아, 미디미 아빠. 시호야, 나 예림이 아빠야. 미디미 아빠 잘해주세요. 미디미 아빠. 미디미 아빠 파이팅 하면 돼.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그 겨울에 이렇게 겨울 철새야. 어, 앞 글자와 뒤 글자가 똑같은 거야. 뭐야, 새인데 새. 아유, 목이 긴 동물이 뭐니? 기린. 그렇지! 기러기. 그렇지!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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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뭐지? 뭐야? 잘생겼어. 몰라? 네, 몰라? 몰린네! 통과, 통과! 아! 외생, 외생, 외생 3점! 해! rais, in the faith, favor! What kind of navigation, navigation! You understand? In the faith Mira, mountain, river, 아메리카, inspection, sweeping. 빙! 쫀딱! 오주원! 지그! 신중해서 제일 힘이 센. 제우스! 민호!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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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저 또 뭐야? 청바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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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딴 데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 이거는 안 되다가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다가? 고진감? 아, 이건 사자. 고진감이네. 안 될 때가 살 때. 아, 이건 찍찍 찍찍. 어, 쥐? 쥐구멍에 곁을 나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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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나! 돼지나 소한테 이걸 주는 거야, 먹이를. 이걸 뭐라 그래? 어. 어, 쥐야, 아, 그래. 사요. 그래,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 우리 영화 봤잖아요. 죽음의 땡땡땡. 죽음의? 땡, 감기. 죽음의? 죽음의 병? 링땡땡땡땡. 아빠 책 있잖아요, 링땡땡땡땡. 어? 링? 아빠가 맨날 먹는 그거. 다 가슴살.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바나나! 죽음의 바나나! 바나나! 다 알았어요. 죽음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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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유빈. 파이팅. 해린이 잘해라. 유빈아, 우리 간만에 하린이처럼 딱 8개 맞춰서 공동 우승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갑니다, 시작! 유빈아, 아빠 이거 공포증 있다고 그랬었지. 막 발에 묻는. 뭔지. 오케이, 컷! 운동회를 어디에서 했어? 우리 학교? 체육관? 아니. 맨땅? 운동회를 운동회에서 했잖아. 운동장! 오오오오오오오오 alltså